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드린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캡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전문 정상욱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거 봤어요? 47초 만에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대단하더라고요 제 중학교 시절이 떠올려드리더라고요 3학년 일반 대표 또 신동이셨군요 축구 신동 그때만 해도 축구 신동이였는데 클레오님께서 19님 안녕하세요 해외에 살아서 항상 앱으로 이 시간 시청하고 있어요 무거운 녀석들도 팬이에요 고맙다 한 말씀씩 해주세요 땡큐 해외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외에도 팬이 다 계시네 무거운 녀석들 잘 나가길 바랍니다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죠 간결해 가시죠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제 금요일 날이에요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지금 뭐 이야기가 전국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데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폭로가 지금 전국의 내관이 되고 있는데 정상 기자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라임 사태로 구속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금요일에 서울신문에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보내서 이것이 대서특비됐는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본인이 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출접대를 시켜줬다 네 로비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서울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포된 후에 A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과 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로부터 검사들 얘기는 꺼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향응접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받았고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는 증언을 해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 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봉현 씨는 이강세 씨를 시켜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자신의 증언이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거짓이었다고 그러니까 강기정 전 수석한테 5천만 원 줬다는 것은 거짓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봉현 씨는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것을 검찰에 말을 했지만 수사는 여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16일 상황인데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제입니다 어제 18일 날 법무부가 바로 감찰에 돌입을 해가지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법무부가 어제입니다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라임 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감찰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검품 수수 비위 그리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검품 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이 진술했음에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를 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내용은 야권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검찰의 비위 내용 이 부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제 적극 지적을 한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좀 달리 할 것을 검토하고 있엄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냈느냐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전 회장을 감찰한 결과는 이렇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지금 배 수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법무부에 어제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대검찰청은 이걸 완전히 부인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도 또 자기 입장을 또 밝혔고요 맞습니다 대검찰청이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검사 로비 의혹 같은 경우에는 대검찰청도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고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몰랐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즉시 남부지검에 신속하고 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권 정치인 관련 의혹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수사의 총장이 누구를 수사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대검 검찰총장하고 뭔가 또 충돌하는 양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정상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을 수사팀이 공식 라인도 거치지 않고 윤 총장한테 직보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방금 전에 법무부 감찰 내용도 보면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된 것도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식 라인을 따지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보고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받지 못한 자신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감찰 내용에서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윤 총장이 이 보고를 받았었다.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남부지검장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법무부의 어제 발표 내용이었었고 그렇습니다. 이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이 없는데 야당 정치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알려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갑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원외입니까? 네. 지금 원외인데요. 김봉현 씨가 라임 사건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이 중에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전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갑근 위원장이 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임 자산운용의 사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검토한 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여름에 법률 자문을 맺고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법률 자문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법률 자문을 한 것이 전부다라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윤갑근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영입한 인사인데요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인데 상당구에서 정우택 전 의원이 몇 선을 계속했거든요 이번에도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윤갑근 후보로 후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우택 후보는 옆 지역구로 옮겼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런저런 의혹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그 야당 의원 이름을 밝혔네요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는 이성범과 윤갑근이다 이성범과 윤갑근이다 이런 김진애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에요 이거 뭐 방류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최초로 알려진 것은 예전부터 지난해부터도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이런 명목으로 방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닥에 퍼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이었죠 밤에 일본 유력신문인 마이니치신문에서 일본 정부가 방류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가능성은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서도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출을 빨리 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당장 올해부터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방출 시기를 올림픽보다도 좀 더 늦춰서 2022년 가을 무렵에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게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이면 2년 뒤쯤에 훨씬 더 늦춰지는 거죠 예상보다는 2011년 사고 이후에 하루 오염수가 한 160에서 170톤씩 쌓이고 있고 현재에는 한 123만 톤 이상이 누적돼 쌓여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실제 방출될 경우에는 상당히 주변 국가들이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고 주변국 당장 제일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회사는 안 될 일이죠 보니까 일본의 국민도 많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요미우리신문 조사인데요 지난 16일에서 18일 일본의 전국 유권자 1051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수 오염 물질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방류하려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41%만 찬성을 하고 절반인 50%가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찬성 의견도 상당한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질문 자체가 법정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춘다라는 질문이 전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깔고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또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그리고 지난 3월에 비슷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68%가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다라거나 유보한다라는 답변이 9%밖에 안 됐고 50% 이상이 지금 반대한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게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한다고 해서 일본이 이걸 말을 들으려나 모르겠어요 말을 잘 안 듣겠죠 그런데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응을 하고 나 지금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난 16일 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바다 방류 방침을 굳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우리 정부는 바로 16일입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난달에 이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일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또 정부 당국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장이 됐던 2022년 가을이 됐던 간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오염수 처리 문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국제사회 특히 그린피스가 상당히 힘쓰고 있는데 또 iaea 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는데 이걸 얼마나 일본 정부가 기대만 들을지가 관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걸 오염수라고 부르는데 일본 정부 쪽에서는 처리수다 처리 한가구 그래도 기본적인 아주 나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큰일 났어요 하여튼 이 와중에 스가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고 이미 나왔었고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참배를 했다면서요 네 매우 중요한데요 뭐가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14개 왜요? 합사된 A급 전범의 수가 14명입니다 와 괜찮았어 14개 저 하나 주세요 사탕 네네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4개 밑 별은 몇 개 쳐요? 별은 4개 그건 왜 4개예요? 신사 여보세요? 반납은 안 해도 되겠지 합사된 위패가 14개라고요? 네 A급 전범의 수가 그렇습니다 A급 전번만 그렇고요 아스쿠니 중요하다 이거죠? 네 어제 이 아스쿠니 신사에서 열리는 하반기 큰 재산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스쿠니 신사에 내각 총리 대신 스가 요시이대라는 명의의 공물이 올려졌습니다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던 때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도 안 하고 공물도 안 넣었는데 총리가 되자 지금 태도를 바꾼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직접 참배는 안 하되 공무를 바침으로써 일본 내 우익 지지기반도 챙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참배는 안 해도 공무를 보낸 것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최근 한 달 새 두 번이나 야스쿠니 신사에 갔습니다 상케이신문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인터뷰를 했는데 한 번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한국 등 관련 국가 정상회담은 못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총리 그만두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겠다 이런 투군요 네 그래서 외교부는 스카 총리 등 일본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무를 복납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뚱 소리 났습니다 전어리켄 라디오 엔커디제이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뚱커벨 배승천 소장 시사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 이제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상황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구촌에 41만 명 신규 확진자가 그렇고요 전체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정부 다 해서 네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41만 명이나 될 정도로 지금 제2차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도 심각한데 유럽의 경우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하루에 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기도 한데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초반에도 상당히 확진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많으냐면 지금 봉쇄령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 특히 이탈리아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가 뭐 꽤 많이 나오고 유럽에 비하면 뭐 훨씬 아래지만 뭐 오늘 만에도 영식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명이었는데요 지난 토요일이 73명 일요일이 91명이었으니까 지금 좀처럼 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은 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아서 국내박스의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나왔고요 특히 이 햇드락 요양병원이 부산의 요양병원의 확진자가 어제만 14명이 한꺼번에 또 집단 확진이 됐고 또 지난 주말에 이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이라는 곳에서도 30명 50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부터죠 네 19일 오늘부터 이제 서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을 다 하는 거죠 학생 수가 이제 기존에 3분의 1에서 전체 학생 수를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도록 완화가 됐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 1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등교 수업 일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데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력 격차가 좀 또 온라인 교육에서 확대가 된다 비대면에서 또 학력 돌봄 또 공백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기준이 엄격한 수도권에서도 비수도권은 거의 매일 이제 등교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도 매일 등교하게 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우르르 많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방역에 상당한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등교지만 오전 오후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안전수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안전요원이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전요원을 양호 선생님을 의미하는 거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의 의견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학생들을 좀 통제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더 많아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상근 기자 아들이 초등학교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어린이집 딸을 나이 아 밖에 김현우 pd 아 밖에 갔어요 오늘 파주는 못 갔어요 서울하고 파주는 또 다른가 보다 경기도는 일주일에 4회 등교 방침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안 쓰겠다고 난동물인 50대가 또 구속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이 마스크를 대중교통에서 쓰지 않고 난동을 부려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을 넘어서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운전기사분에게 욕설을 하고 또 승객분들을 또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가 또 그 이전에도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또 폭행한 혐의도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우익 행보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저께 스가 총리인가 이 사람이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에 이곳에 공무를 바치기도 했고요 오늘은 아베 이 사람이 이곳을 참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곳이 어딜까요? 둥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의 정상 기자 신사니까 아까 별을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별 4개 신사 그 다음에 4글자죠? 신사 이름이 네 그렇죠 야신가요? 야 뭐 뭐 뭐 후니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자